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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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지대학교 신입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 명이 없죠? 조이가 다른 스케줄 있어가지고 같이 하지 못했는데요 조이도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저희가 첫 곡을 루키 불러드렸는데 어땠어요?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앞으로 또 다른 곡들을 불러드릴텐데 여러분 다 따라 부르실거죠?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 빨간 마트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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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